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. 지난 27일 성동구 보테가마지오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기독교 영상대전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루터의 후예들을 제작한 장유진 감독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제13회 국제기독교 영상대전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 방송문화원과 미래목회 포럼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그 사랑이 나를 이상민 씨와 자매 행전 조혜진 씨가 금상을, 바른성탄 장은지 씨와 축구를 통해 주신 표적 홍석희 씨가 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